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바로 렌트카 빌리러 왔는데 이번에 카니발 빌리기로 했거든요. 카니발 빌리러 왔어요. 고춧가루 음! 코러스 커피 괜찮은데? 맛집이네 우와 색감이 너무 이본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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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! 무슨 저 막 사인탑이랑 구나 배였던 것 같아요 와 미쳤다 바다 색깔 귀여워 크리비 나 발 담궈보고 싶은데 못하겠어 우와 저는 카약을 타러 왔거든요 우와 대박이다 어떻게 해야 오른쪽으로 갔지? 아니 오른쪽으로 해야지 오른쪽 윤두야 아니 그래야 왼쪽으로 갔지 오른쪽으로 갔지 어 잘 좀 해봐 오케이 오케이 아 더워 날씨 완전 대박 짱이죠 지금 저기에서 엄마 아빠가 크리미 데리고 젖고 있어요 야 너 빨리 져 왼쪽 오른쪽 여기 불표 불표 너무 불표 오른쪽 오른쪽으로 져 오른쪽 여기는 3층 와 분위기 좋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긴 내려놔도 돼 여긴 내려놔도 돼 그러면 커피는 많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스랑 초코 라떼 유명한 프렌시 토스트를 시켜봤는데 비주얼은 진짜 미쳤다 짜잔 음 하이 이걸 해봐야지 음 음 음 진짜 부드럽다 아 아 아 뭐 한 잔입니까 음 음 국수엔 깎이겠다 너무 수만 말해 근데 음료종이 하나 더 시킬까 아 아 아 아 되게 넓은가봐요 여기 평수가 되게 넓은가 방도 4개, 5개의 복층도 있어요 여기는 괜찮겠다 몇 동이 합니까 여기 내려가지 또 한 번 만드는거 여기 다르따 하하 수기 또 신어 우와 대박 여기 TV 이렇게 있고 빠다 안보여 엄마 그니까 이렇게 침대 우와 여기 화장대도 엄청 커 엄마 여기 크림이 목욕할 수 있는 거랑 욕조도 정말 크고 되게 깔끔한데? 우와 우와 여기 이렇게 퀸 침대가 있어요 엄청 큰데? 여기서 나 혼자 자야겠다 그리고 여기 나오면 아주 작은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샤워 공간이 없네요 그리고 또 이쪽 방으로 오면 뭐야 세 개 방에 다 침대가 있어 이렇게 또 화장대가 있거든요 우와 여기에 또 화장실이 있어 귀여워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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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주세요 지금 저는 여기 제주올레시장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와 우와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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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한라봉이 있는 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음악 크림아 우리나라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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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림인 크림아 크림아 그리 이렇게 원 약간 내장 맛난다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매워 너무 좀 걸렸나? 어때? 맛있어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이거 맛있는데? 오늘은 두번째 날 아침인데요.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겟레드윈이 촬영했거든요? 진짜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. 아침 대신에 좀 대충 먹을 거 사와가지고 그거 먹고 이제 나갈 거예요. 짜잔! 이거 새거에서 구워서 그런 걸 수 있어. 못 풀 때 샀거든. 그런 거 주지 말아야겠네. 아빠가 찍어줬어요. 아니. 너 왜 가운데가 있냐고. 감 같아 진짜로. 감인줄. 안돼. 우와. 엄마가 다. 아빠가 다. 아빠가 다 powered. 왜 안 나갔어? 봐봐. 그래서 너가 WY 황금이 많았다. 너무 맛있다. 여러분. 오설롱 우와 이게 약간 타르트 같은 건가봐 아 아이스크림 2개인줄 어 이게 제일 유명해 오설롱 이건 뭔지 모르겠어 한라봉 에이든가? 한라봉 맛은 또 한다는거거든 무슨 에이드였어 문쉐이크? 엄마 아빠 좋아하겠다 요거여 봐 courthurs róż 짠 여기 녹차받이네요 네 요거여 종그레 여기서 녹차받이 네 여러분 대장인데? 카드로 달라고 해! 아니 카드 달라고 해! 조이 누나 카드로! 우와 대박! 이거 세트로? 같이 있는 거야? 우와 두께가 진짜 더 두꺼워진 것 같아 더더욱 더더욱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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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. 아니야, 너무 아깝다. 아, 너무 아깝다. 아휴, 이런. 야, 엄마 앞에 꽉 해. 딸기. 너무 좋은데? 여러분, 저는 숙소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옆에 바로 신라 호텔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신라 호텔에 제가 구경하러 왔는데, 진짜 너무 좋아요. 여러분, 미쳤죠? 와, 완전 휴양지 느낌인데?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다행이다. 가파네. 내가 좋아하는 거. 그냥 두 장 마셨다고 생각해. 다이어트인데. 아빠 좋아하는 것도. 아빠는 닭보다 그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돌려. 그래, 그래. 아빠는 닭보다 별로 안 돌려. 그래, 그래. 현무암, 치킨. 네. 튀김이 한 70%. 으음. 풍 Counciloradore. 먹 мне сюда. 진짜 맛있다고 Ama, 고기 unserer mana bad comprehension. 으음. 앙 nous, 산 싶은, 우와, 대박이다. 만들었던 배 großeШzie. 짜잔 이렇게 아까 횟집에서 포장해온 거에요 특광어의 2키로에다가 돌멍게 그 다음에 전복회 아 미쳤다 아니 잠깐만 회를 이렇게 잘해서 처음 봤어 이건 어떻게 먹은거야? 안에꺼 먹으려구요? 엄청 쫄깃거려 와 너무 맛있어 버퍼놔 전복 찍어 먹으려는거야? 몰라 겨우 전복 찍어 먹었는데 모른척하니깐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 아침 기념으로 여기 앞에 잠깐 산책 나왔거든요 야옹아 피아노 피아노 가자 길고양이 너무 귀여워 뒷태가 지금 아침을 먹으러 국수집에 왔어요 이렇게 성게알국수 고기국수 비빔국수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는데 정말 이거? 아 맛있는데 정말 이거? 천천히 음 음 엄청나게 진지 빠질까? 응 물을 주냐? 응 들려 하는거야 음 대박 아휴 죽으면 커서 이제 알아서 먹어야겠다 음 맛있네 앉아! 앉아! 아까만 하라 여기도 거의 협재해수욕장이랑 분위기가 똑같아요 왜냐면 거의 이어져가지고 너무 이쁜데? 아니 물이 너무 맑아요 와 진짜 맑다 저는 여기 금오름에 잠깐 왔어요 공항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워가지고 조금 걸으려고요 저희는 오른쪽으로 갔어 물 줄까? 크림? 이리 가게 이리 와 크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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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려가자 편안자 자 국제공항에서 점절을 먹으려고 왔어요 고기 생교를 했는데 소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